아! 총 왜이래 이거! 총 왜이래 이거! 와 헤드샷 미쳤다 총 좋은데? 여러분 총 좋은데요? 아 나 1차보 깜짝 놀랐어 나 신총 너무 구려서 못쓰겠다 내가 팬자님한테 신총 리뷰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총 너무 구려서 못쓰겠어 그래도 유튜버니까 신총을 한번 써봐야겠지? 제가 드하고 높으시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총 왜이래 이거! 총 왜이래 이거! 와 개똥총이다 우와 방금 총 뭐야 이거 무조건 잡는 건데 우와 신총 리뷰 아니 총이 너무 구린데? 쓰레기나 다른 DMR에서 무조건 잡는 거야 나도 총이 안사져서 놀랬어 총을 막 쏘는데 총이 안사져 반동 그런거 필요없이 총이 안나가 내가 나가야될 타이밍에 총이 안나가 나 지금 너무 당황했어 총먹어야 되니까 강북가자 오랜만에 우와 엄청 잘나오네? 또 나왔는데 여러분? 아니 왜이렇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리면은 있냐? 이 친구 어딨는지 위치 한번 체크해보고 올라가서 저기 놈이 쟤도 날 봤나? 쟤도 날 봤나? 머리가 하얘졌네 역시 판트로 잡는 건 좀 맛이 있다 그치? 그럼 내가 지금 100m 안에서 쏴보는데 안죽기만 해봐 옵스 앞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차 터지는 소린가? 보급도 떨어져있고 차도 터져있고 사람이 너무 있겠는데? 오 한발 지린다 애벌가 한명 더 있는거 아냐? 너도 쿠페타게? 내가 보고 쏘는거지? 오 오 와 이걸로 오네 깜짝이야 아 도망쳐 헐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거 사람이다 저거 아무것도 없어 삼키린다 뭐지? 쟤도 빨리 넘었는데? 이게 왜 저거서 지렁이라고 하는거지? 제트하고 다음 써클 한번 볼까? 차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그래서 보일 것 같아 얘도 갈 데 없어서 일로 온다 뭐지? 오후 아 왜 한발이라며! 뚝 한발이라며 왜 안죽지? 삼조끼, 뚝배기 왜 뚝이 새거지? 어라? 이상하다 세웠다 물이 아싸 사케 오케? 사케? 주변 너무 많다 15생 서클 봐, 미친 와, 헤드샷 미쳤다 총 좋은데? 여러분 총 좋은데요? 뭐야, 진짜 총 누가 쓰레기라 그랬어 좋은데 서클이 쓰레기라 이거 여기서 사이가 들고 집에 박는 거 어때? 지리는 동산 지리는 동산 이 집 아무도 없어 아, 던질 거 좀 챙길까? 옆집에 사람 있나? 어디 갔어? 아, 발술에 들려줄 필요 없는데 아싸 아우, 나 여기 있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 다 해겠다 하아, 진짜 하아 삼, 뚝, 새거? 하지마요, 하지마요 1대1대1 이거 먹을게 아, 싸 1대1 아, 나 서클 못 들어갔는데 타임 꺄아 아, 얘 모른다,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모른다 바보다, 바보다 안다 아하하하하하하 우와, 지금 신총 지린다 시빅했어 아니, 신총 사기인데, 여러분? 우와, 신총 여러분, 여러분 신총 쓰세요 신총 짱은 좋은데? 아니, 신총 쓰니까 무조건 치킨 먹잖아, 이거 아, 총 왜 이래, 이거 아니, 총이 너무, 너무 구린데? 유파 아하하하하 아, 잘cha 다시 내일 이제 다음에